이제 잘하네, 두 번째. 이거 또 뭐야? 누나랑 나랑 그... 어, 일단 앉아. 소연, 소연이라고 할까? 딱 잡아봐. 딱 잡아봐. 아, 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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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넘어가는 줄 알았어. 미안해. 일부러 올 거지? 아니야. 이게 뭐야? 뭐죠? 어머, 이거 어디서 났어? 뭐예요? 우리 세부 가서 찍은 거였구나. 사진. 이거 다 뺀 거야, 이렇게? 그래? 그렇게 많이? 이게 어디지? 왜? 아, 그 물 떨어지는데. 세부 갔을 때 수준 촬영한 거야, 수준 카메라. 근데 잘 찍었다. 이거. 잘 찍었다, 이거. 좀 잘 찍어. 어. 처음 만났을 때. 응. 처음 만났을 때. 왜? 확실히 더 예뻐진 것 같아. 어제 백이 형도 그러잖아. 역시 여자는 사람을 받으면 더 예뻐진다고요? 여자는 사람을 받으면 더 예뻐진다고요? 아, 참. 하여튼 우리 그건 나중에 거기다가 하면 되고 나 이거 받아. 선물받은 건데.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여기가 엠마오라는 데야, 이게 엠마오로 가는 길이야. 근데 이 엠마오라는 데는 나중에 그림 말고 갈 수 있으면 여기 진짜 좋지? 근데 누나 이거 비슷한 분위기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어디다가? 상암산에 가면. 상암산에. 상암산에. 누나 똑같아 여기 상암산이야. 상암산이네. 상암산이네. 여기 상암산이야. 여기 상암산이야. 그러니까 이거 내가 빠른 실내 상암산으로 분위기 연출해주고. 똑같이? 이렇게? 제대로는 우리 결혼 한 3주년? 응. 이때쯤 가면 되겠다. 이때 가자고? 상암산. 배고프지 않아? 내가 먹을 거 좀 해줄까? 아니 밥을, 밥을 할까봐. 밥을 하는데. 그러면 누나, 소연. 내가, 내가 밥을 할게. 아니야 됐어. 아니 내가 할게 내가 잘해. 아 됐어. 아니야 아니야. 그럼 사모님 좀 기다리세요. 다행이다. 잠깐, 난 커피 마시고 싶어. 커피 해줘. 내가 밥 해준다고? 그러면 되잖아. 내가 밥 해줄게. 아니 내가 밥을 한다니까. 그러니까 너 커피에. 아니 보통 남편이 해준다면 다 좋아하지 않아? 아 고마워. 고마워. 묻었다. 고마워. 밥 물 잡을 줄 알아? 응. 할 줄 알아? 내가 할게. 아니 밥만 달인. 너 꼼꼼하다. 진짜 꼼꼼하다. 난 대충, 눈대충으로 하는데 꼼꼼해. 잘 할 것 같아. 손금까지 딱 와. 아. 내가 이제 커피를 해드릴게요. 지금 할 때가 진짜 좋은 거예요. 나 그냥 집에서 맨날 혼자 하는 거야, 너나. 근데 혼자 하는데 둘이 하니까 훨씬 낫지? 당연하지.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. 너무 다 같이 못했지? 당연히. 너나 비켜. 너나 비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